안녕하세요 소인민들. 소소한 클래식의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제가 2022년 6월 25일 드디어 소소한 클래식의 3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그리고 구독자 15만 명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여기서 전하는데요. 그것을 맞이해서 돌아오는 8월 9일 예술의 전당 IBK 홀 7시 30분 소소한 클래식 3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지금 드디어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응원 기다리고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바이올리스트 김소진, 박규민, 비올리스트 이신규, 그리고 첼리스트 크리스틴, 이정현 모두 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너무나도 만나기 힘든 뛰어난 아티스트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소소한 클래식의 3주년 스토리 콘서트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꼭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셔서 우리 함께 누리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진짜 소망해 봅니다.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지난 3년간의 소소한 클래식의 발자취,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클래식에서부터 또 영화 OST, 그리고 가요와 클래식의 만남으로 한 바탕으로 한 곡까지 다양한 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최선의 무대를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Bye!